강혜연 제목이 뭐예요? 강혜연 예 그렇죠 그냥 가면 어쩌나 누구를 해요? 강혜연 강혜연씨의 노래입니다 우리 강혜연씨의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무튼 또박또박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연씨는 닉네임을 뭐라고 또 많이 부르죠? 다람쥐 다람쥐 그렇게 색졌어 뭐 아주 귀엽게 그렇죠? 어 산에 올라가다가 다람쥐 있는 거 봐봐요 얼마나 똘만똘 나아지라고 눈도 뚱글해갖고 막 다람쥐가 이 입안으로 그 뭐지? 도토리 집어넣는 거 봤어요? 네 TV에서? 엄청 많이 집어넣어요 근데 다람쥐가 왔다가 숨기고 숨긴 걸 잊어먹는 데야 그래서 도토리나무가 생기고 하는 거 자 그냥 가면 어쩌나 자 가! 희한정 자 여기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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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면 어쩌나 나를 두고 그냥 가면 어쩌나 운정 운정 내 가슴의 맘이도 그냥 가면 안 어쩌나 신입고 사랑하고 내가 원하고 이제 다시 누구를 가면 안 돼 아 다행히 떠난 사람 난 울었잖아 내 가슴의 맘이도 내 가슴의 맘이도 내 가슴의 맘이도 내 가슴의 맘이도 뭐 다 배웠네 아니 어디서 배웠나 어우 이렇게 날려갔듯이 잘해요 아이고 억천을 어떻게 본거야 내가니 자 디스코로 이제 리듬 되어 있구요 첫 박제부터 그냥 들어가니까 쉼표 없이 그냥 가면 어쩌나 시작 그냥 가면 어쩌나 아주 얼굴이 해보자고 하네 아니 나를 막 그냥 가면 어쩌나 막 아주 얼굴이 막 너무 자신이 만만해갖고 두번째 그냥 가면 어쩌나 시작 그냥 가면 어쩌나 어째그려 왜 아까 옹칭이 옹칭이 막 등등하던디 아까 그냥 가면 어쩌나 시작 그냥 가면 어쩌나 그냥 가면 어쩌나 잘했어요 두번째 그냥 가면 어쩌나 시작 그냥 가면 어쩌나 잘한다 잘한다 확실히 여우가 잘하네 아니 여우가 두번만에 몸을 못잡더라구 자 그냥 그냥 하고 가부터가 음이 똑같잖아 그냥 그냥 가면 어쩌나 시작 그냥 가면 어쩌나 여우가 대학교네 여우가 대학교네 정말 잘하네 자 그럼 앞에부터 시작 그냥 가면 어쩌나 그냥 가면 어쩌나 그냥 가면 어쩌나 이야 진짜 잘했어요 그 다음 한 박자 쉬워 들어야 돼요 쿵 나를 두고 쿵 나를 두고 시작 나를 두고 고오 아니 근데 나 좀 보면서 하면 안될까? 나를 두고 가만히 있어 자 고오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 자 한 박자 쉬고 쿵 나를 두고 고오 환웅을 내리면서 내 성변을 쓰잖아 나를 두고 나를 두고 시작 나를 두고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그냥 가면 어쩌나 시작 그냥 가면 어쩌나 세상에 이거를 라이브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딴 데서도 보고 들으라고 자 그냥 가면 어쩌나 그냥 가면 어쩌나 너를 두고 그냥 가면 어쩌나 감수라 이렇게 하다보면 나보다 더 잘하면 안되는데 미운 정 고운 정 시작 미운 정 고운 정 잘 걸렸다 틀린데 나왔네 미운 정 고운 정 시작 미운 정 고운 정 잠깐만 미운 정 고운 고운 운에 한박자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고에다 한박자 한 번 보여? 미운 정 고운 고운 근데 여러분은 미운 정 고운 정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게 해? 자 시작 미운 정 고운 정 끝으로 해줘요 시작 미운 정 고운 정 이렇게 하면 안되고 팍 쳐져야지 한음만 시작 미운 정 고운 정 고운 정 미운 정 고운 정 미운 정 고운 정 미운 정 고운 정 잠깐만 허허허 여기 말고 이쁘게 가다가 치는 거예요 시작 미운 정 고운 정 미운 정 고운 정 내 가슴에 남기고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해보자고 그냥 가면 어쩌나 그냥 가면 어쩌나 꼭 나를 누르고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운정 운정 내 가슴에 남기고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날라가네 진짜 당신 믿고 당신 믿고 한 박자 치고 당신 믿고 한 박자 치고 당신 믿고 살아온 당신 믿고 살아온 참 신기한게 근데 전국이 다 똑같이 예 살아온 살아온 아 자가 반박자로 나가거든 근데 전부 다 살아온 이렇게 해요 신경이 여기도 내가 바보야 시작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이제와서 이제와서 시작 누굴 원망해 시작 누굴 원망해 그러니까 소리는 차질로 아 아 시작 아 머리야 머리야 한마디만 봐봐요 악보를 봐봐 아 여기 한마디 있잖아요 여행 시작 으 둘 이건 아아아아아아 요것만 천천히 시작 아아아아아아아 스톡 아아아아아아 시작 아아아아아 그치? 이거를 조금 빨리 하는거에요 아 부터 시작 아아아아아아아 된게 시작 시작 그러면 아아아아아 이거만 시작 아아아아아 이야 아니 근데 봐봐요 몸이 좀 움직여야 되나 아아아아아 막 무서워 죽었어 다시 한번 아 부터 시작 아아아아아 잠깐 서서 다시 한번 아 시작 아아아아아아아 얄밉게 떠난 사람 시작 얄밉게 떠난 사람 어 잘했어요 자 얄밉 얄밉게 떠난 사람 시작 얄밉게 떠난 사람 보고프면 나는 어쩌나 시작 보고프면 나는 어쩌나 아이고 세상에 아이가 애초 보다 더 잘하네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시작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허응 자 나 자 나 자를 길게 끌고 가면 안돼요 거기 시표가 들어가있죠 사문 시표가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한 박자만 하는거에요 그리고 에라이 몹쓸 이 남자야 시작 에라이 몹쓸 잠깐만 이런 말을 쓰지는 않아갖고 입에 안 붙어서 그래 에라이 몹쓸 에라이 몹쓸 에라이 몹쓸 에라이 하고 이자를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거에요 에라이 몹쓸 몇가지가요 시작 에라이 몹쓸 이 남자야 그렇지 시작 에라이 몹쓸 이 남자야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에라이 몹쓸 그냥 가면 어쩜 나 그냥 가면 어쩜 나 너를 꾸고 그냥 가면 어쩜 누굴 자고 어쩜 내 가슴에 남기고 그냥 가면 나는 어쩜 나 공부 자고 달달한 걸 많이 들었으면 누구들 건만해 아아 날 믿을 뻔한 자 나는 울었잖아 내 마음을 날 울었잖아 에러나 리포즈 주래이 난 다하나 자 이제 음악에 힘을 빌려서 막 탈려가는데 음악 없이 음악 없이 지금부터 악본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가! 자 여기까지 갑니다. 시작! 그냥 가면 어쩌나! 좋고! 그냥 가면 어쩌나! 고쳐요! 에이 쿵! 나를 두고 그냥 가면 어쩌나! 이야! 하나, 둘, 셋, 넷! 미운 적 고운 적 내 가슴에 감기고 쿵!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오! 하나, 둘, 셋, 넷! 쿵! 당신 믿고 살아온 내가 뭐야! 그렇지!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해! 하나, 둘, 셋, 넷!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얄밉게 떠난 사람! 오! 참다! 에이! 고고프면 나는 어쩌나! 둘, 셋, 넷! 외로우면 나는 어쩌나! 에이! 고고쓸이! 남자야! 박수! 박수! 아니!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아니 오늘 한 번 듣고 한 번쯤 집어듣더니 음악 없이 이렇게 잘하면 이 천재지! 다음 생에 분들 다 뭐 해야 돼? 가수해야 돼! 모두 다 가수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죠? 네! 자! 이렇게나 잘하!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거야! 그냥 가면 어쩌나! 그냥 가면 어쩌나! 나를!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박자 쉬는 바! 쿵! 나를 두고! 자, 귀도 잘 잡아줘야 돼! 쿵! 들어갈 때도 한 박자 쉬는 바! 잊지 마시고! 나를 두고! 오! 두! 하셔야 돼! 네! 내 속몸도! 그냥 가면! 그냥! 그냥 가면 어쩌나! 이거보단! 그냥 가면 어쩌나! 요런게 맛있겠죠? 미운 정! 고운 정! 뒤에 젖은 거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내 가슴에 남기고! 그 다음! 한 박자 또 쉬죠! 쿵! 그냥 가면 나는 어쩌나! 그렇지! 그 다음! 쿵! 당신 믿고 살아온! 자! 써! 여기를 왜 왔냐? 당신 믿고 살아온! 이 아니에요! 살아온! 이렇게 바삐 가야 돼! 자! 당신이야! 당신 믿고 살아온! 그렇지! 내가 바보야!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 해! 해 her 시-자! abord 7 얄밉게 떠난 사람 잘한다 그 다음 보고프면 나는 어쩌나 둘 셋 넷 배로우면 나는 어쩌나 에라이 몹쓸이 남자야 잘했어요 자 에라이 몹쓸이 자 2자 다음에 4분씩 필자 그래서 여기를 이 남자야 이렇게 이어가는 거 보다 에라이 몹쓸이 이것도 잡아줘야 되죠 이 하고 띄워주는 거야 에라이 몹쓸이 남자야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심표를 알려줄라 하는데 코색으로 노래를 한다 이 말이야 자 에라이 몹쓸이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이 남자야 이렇게 하면 맛이 덜 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배운 걸 1절 2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나게 잘하세요 아셨죠? 자 자 시작 제목이 나오세요 번복이야 아 아 그냥 가려는 없잖아 그냥 가려는 없잖아 국내를 잃듣고 그냥 가려는 없잖아 는 하나 둘 셋 inha 좀 더 0 weigh 곧 왜 안 믿어 한 번만 씨로 그냥 하시는 마음을 와우 그 이상해 신경도 사라진다고 내가 같이 풍기지 않아서 흥미로운 나게 미워 우리 다운이 아아 우울할 소리는 우울할 수 없는 우울할 수 없는 우울할 수 없는 기타 그냥 가려앉혀봐 그냥 가려야 어쩌나 그냥 가려앉혀라 그냥 가려다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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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